자, 안녕하십니다. 우아우와우 아무도 없어? 어? 없어? 에휴, 아무도 없네. 아, 심심해. 심심해. 오키님들, 심심할 때 집에서 혼자 뭐해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비키야. 우와, 설아다. 야, 설아야, 너 잘 왔다. 맨날 잘 와? 웃기다. 우와, 저거 뭐야? 아, 이거? 이거? 스티커 만드는 기계인데 너랑 같이 놀려고 가져왔지. 우와, 백설아. 너 정말 최고의 친구야. 재밌겠지? 해보자. 좋아, 좋아, 완전 좋아. 우와, 산뇨 스티커 메이커. 오, 이거 오키님들이 만들어달라고 댓글 달아줬었는데. 그래서 하는 거야. 오키님들이 해달라고 해서. 우와, 보셨죠? 오키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열어보면, 짠. 우와, 최고다. 우와, 구성품은. 보라색 스티커 메이커. 귀여워. 그다음에 여기는 스티커 박스. 열어보면, 우와. 오, 보석들이 들어 있어. 그다음에 여기는 스티커들이 있고. 파스텔 일러스트 너무 예쁘다. 그다음에 입체 메이커. 우와, 근데 진짜 귀여워. 우와, 이 스티커 파스텔 색깔 완전 티저야. 비키, 너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다. 맞아, 완전 소름 돋아. 맞아, 이 스티커 너무 예쁘다. 일러스트 색감이 너무 좋다. 크롬이 완전 예쁜데? 우와, 진짜 귀엽다. 만드는 방법은 진짜 간단해. 오, 여기서 그림 하나를 골라. 그런 다음에 같은 모양의 틀에 이렇게 양면 테이프를 떼어준 다음에 케이스 틀에 딱 올리고 보석을 넣어줄 거야. 이렇게 하트 보석. 이 상태에서 이 코미미 모양을 반대로 여기 딱 맞게 탁 넣어주고 메이크업 케이스를 탁 닫아줍니다. 우와, 벌써 재밌어. 이제 개몽의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떨어지기. 순식간에 지나가니까 잘 봐. 오, 잘 볼게. 하나, 둘, 셋. 여기 생겼어. 우와, 예쁘다. 우와, 진짜 예쁘다. 이거 누르는 것도 너무 재밌어. 우와. 설화야. 내가 진짜 너무너무 심심해서 우울했거든. 근데 네가 이렇게 재밌는 거 가져와서 나랑 같이 놀아서 너무 좋아. 좋아. 완전 좋아. 좋지요. 여기 있는 거 다 만들자. 여우 왔어, 베키. 어, 탤라다. 오, 와우. 설화도 있었어? 너네 나 빼고 뭐해? 야, 네가 문자 있는데 안 읽었잖아. 아, 진짜? 오, 진짜 하네. 우리 스티커 만들기 하고 있었어. 이거 봐봐. 엄청 신기해. 스티커 만들기? 탈라야, 잘 봐. 내가 만들어 볼게. 와우, 이거 뭐야? 너무 예쁘다. 여기서 그림 하나를 골라. 마음에 드는 걸로. 오, 나 키티로 해야지. 같은 모양 틀에 테이프를 쓱 떼줘. 케이스 틀에 올리고 여기다 보석을 넣어주는데 보석이 근데 좀 많이 없다. 아, 나 보석 있는데. 보석 있어? 보석, 보석, 보석. 짜잔, 여기 보석 엄청 많아. 봐봐, 글리터. 우와, 반짝반짝 정말 예쁘다. 어제 샀다는 게 이건가 보네. 잘 샀다. 이 중에 어떤 거 넣을까?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예쁜 거 너무 많다. 보석을 습 넣어주고 건담 스티커를 뒤집어서 올린 뒤 메이크업 케이스에 넣어주고 이제 대망의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뭔데 뭔데? 봐봐, 진짜 재밌어. 하나, 둘, 셋! 오! 오, 딱 나왔어, 딱 나왔어. 와, 진짜 예쁘다. 줘봐, 진짜야 신기해. 와우, 보석 들었어. 진짜 예쁘지? 이거 서라가 가져왔다. 이거 오마이비키로 해도 되겠다. 오마이비키로? 어떻게? 여기에 오마이비키 붙이면 되잖아. 하, 그럼 되네. 텔라야, 넌 천재야. 텔라가 상상력이 좋은 것 같아. 아니, 뭘. 그럼 우리 캐릭터로도 해보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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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우리 애들은 이렇게 프린트 했다, 짠. 이제 이걸 어떻게 만들 거냐면 이 모양을 이렇게 과감하게 뜯어서 이 위에 딱 올려놓은 다음에 띠롱띠롱 테두리를 그려줍니다. 짠. 테두리를 다 그렸으면 이 모양대로 올려주는 거야. 요렇게 오려주기. 오려주고 얘네도 하트로 딱 테두리를 그려주고 요대로 잘라주기. 동그라미로도 해주고 요대로 잘라주기. 짠. 이렇게 다 됐으면 똑같이 테이프 떼주고 걸어준 다음 별 보석을 좀 넣어준 다음 오, 너무 예뻐. 반짝반짝 빛나. 그다음에, 요 스티커 우리 프린트 한 거 있죠? 그거를 뒤집어서 딱 맞게 붙여줘줘야 돼요. 요 작, 요 작업이 살짝 어렵습니다. 그런 다음 넣어줍니다. 눌러볼게요. 하나, 둘, 셋. 완전 이뻐. 우와 진짜 맘에 들어. 이건 산니오 거 이거는 오마이비키 거. 이렇게 해서 만들려는 거잖아, 텔라야, 맞지? 이그잭 오이. 이그잭 이그잭. 그럼 진짜 똑같이 되겠다 해보자 텔라야 너가 만들어볼래? 응 나 해볼래 재밌겠다 해볼게 틀리면 말해줘 이렇게 타트 뗀 다음에 오 이거 은근히 재밌어 만족스러운 느낌이야 여기다가 붙이고 별 보석 넣은 다음 스티커를 뒤집어서 여기다 딱 붙여 그런 다음 여기 케이스에 넣어 오 지금까지는 다 맞았어 100점 이제 하이라이트 한다 좋아 원 투 트리 와우 생각보다 너무 잘됐다 너무 귀엽다 반짝거려 진짜 잘됐다 재밌게 여러개 만들어보자 좋지요 하나 둘 셋 오 하나 둘 셋 우와 진짜 예쁘다 원 투 쓰리 와우 이렇게 예쁘게 완성 저늘의 달처럼 스노운 별처럼 너무 예쁘다 우와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마음에 들어 이걸로 다꾸도 하고 포크도 하고 오 포크 좋다 나도 포크 할래 좋지 머리핀도 만들고 하는거야 와우 머리핀 마음에 들어 만들어보자 저는 폰을 꾸며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본드로 붙여볼게요 일단 텔라부터 여러분 본드 사용할 때 조심조심 뒤에 있는 양면 테이프를 딱 떼어서 붙이기 이렇게 폰케이스 꾸미기 완성 와 진짜 맘에 들어 근데 올해는 안 가겠다 그러겠지 너는 뭐 만들건데 나는 그립톡 위에 붙일거야 어떻게 할건데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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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립톡 위에다가 이렇게 딱 붙여 그럼 완성이야 짠 멋지지 와 금방 떨어지겠다 응 맞아 그럴 것 같아 왜 흥이 하나 잘 놀다가 삐지기 없음 없음 왜 삐져 아니야 장난이야 나 지금 너무 재밌어 나는 핀을 만들어 볼게 이렇게 핀을 글루건을 살짝 해서 여기다가 딱 붙이는거야 우와 진짜 핀 같다 진짜 핀 됐다 머리에 해보면 어때 딱 이렇게 와 정말 맘에 들어 진짜 좋다 우리 이거 우리끼리만 놀지 말고 여기에 남은 스티커 많으니까 선물 포장해서 친구들한테도 줄까 친구들 여보 뭐 갈레나 세인이나 이런 애들 와 진짜 너는 천사냐 박세인이 너한테 그렇게 나쁘게 했는데 너는 그렇게 착하게 할거야 호박 고구마처럼 세인이 알고보면 착해 그래 뭘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이게 주인이 서라니까 그래 너가 마음대로 하자 예쁘게 포장하자 좋아 오늘도 신나게 어? 지금 포장하는거 아니었어? 내일 영상에서 해 선물 주는 이야기 더 재밌어 맞아요 오키님들 선물 주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내일 이야기를 더 기대해주세요 내일 바로 영상 나왔으면 좋겠다 오키님들 이 영상에 좋아요가 1000개가 넘으면 내일 바로 다음 영상 올려드립니다 좋아 좋아 네 좋아 좋아 오늘도 신나게 입체 스티커로 다같이 놀기 대성공 대성공